코웨이 아이콘을 설치하고 나서 우리 부부는 플라스틱 생수를 사지 않아요. 예전보다 물도 더 자주 마셔요. 요리할 때도 아낌없이 깨끗한 물을 쓰죠. FC 알림으로 필터를 교체하는 날도 제때 확인하고 필터 교체도 원터치 방식으로 우리끼리 척척! 정수기 일정 관리나 모니터링도 코웨이 아이콘 정수기여서 쉽고 편리해요. 아이가 생기고 나서 아이콘 정수기부터 설치했어요. 우리 아이에게 아무 물이나 먹일 순 없잖아요. 아이 입에 닿는 물건도 깨끗한 물로 씻어주고 게다가 온수가 바로 나오니까 아이와 더 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티타임도 더 여유로워졌죠. 아이가 자는 동안에도 주방은 조용해요. 코웨이 아이콘 정수기라면 우리 엄마들은 더 안심할 수 있어요. 요경을 보겠습니다. 5. 눈에 section 의미에 닿을 지지수 240 토оз 알겠습니다. 뇌